자, 대전 세리 언니네로 가볼까요? 헉! 헉! 세리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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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 중에 유일이 제일 최연소 자고요. 그리고 유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부족하고요. 너무 예쁘죠? 저희 집에는 그냥 활력서죠, 에너자이저고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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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가 빨리. 아빠! 아휴, 왜 또 이빨 빼야 돼. 하지 마. 이모 어디 갔어? 저 위에. 빨리 와. 야, 야, 야! 치! 빨리 빨리! 이리 와!